1층 목조주택입니다. 나중에 집주인도 이거 맞겠죠? 여기다 이런식으로 이 오늘 작업중인 장소입니다. 이 집 가족인것 같구요. 저 분 마리 이분이 의뢰를 해주셨구요. 여기서 보이는 전경입니다. 퍼스가 높은 건물이 없어서 시야가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. 서쪽지역은 힐스지역이라서 서쪽에서 바라보는 동쪽은 뷰가 좋구요. 저쪽 멀리 시티가 보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한 30스퀘어 정도 되는 데킹 샌딩을 하고 있구요. 데킹 샌딩을 하고 있구요. 네드 캘리 네드 캘리를 좋아하시는 분 같구요. 이분이 지금 파워박스가 나가서 파워박스를 찾고 있구요. 좀 더 높은 집들이 있습니다. 또 여기 퇴킹 있고 나 칸 파이 예전에 저도 한 이쪽 지역을 알아봤었는데 이쪽이 겨울에 2도 춥고 여름에 한 2도 높다고 해서 그리고 또 학군도 그렇게 좋은 동네는 아닌데 뷰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저쪽이 서쪽지역이라서 나중에 해가 저쪽으로 지는데 해가 지게 되면 여기까지 해가 쫙 들어오게 됩니다. 별로 안 좋죠? 또 펜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